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어디죠? 안녕하세요 정선희씨 문천식씨 오늘 저는 어느 따뜻한 5월에 있었던 경찰서 난동 사건을 써보려고 해요 우리 경기도 부천 출신 친구 4명은 따뜻한 남쪽의 봄기온을 느끼자며 전라도 광주로 떠났는데요 가는 도중 콧노래도 부르고 휴게소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우리 모두 참 행복했죠 근데 너무 행복해서였을까요? 한 친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광주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육회 비빔밥도 너무 맛있고 아참 다 먹었으면 바로 여기 옆에 병원 좀 갔다 갈래? 응? 갑자기 웬 병원? 어 성형외과 어? 친구한테 광주 놀러간다니까 여길 추천해 주더라고 광주에 놀러와서 성형외과를? 처음에 의아했지만 뭐 그냥 견적만 받아본다는 친구를 따라서 다 같이 성형외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4명 다 견적을 받게 된 거죠 여기 저랑 친구들 조금 늦었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눈꺼풀 많이 쳐주셔서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눈 살짝 찝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당겨주실게요 그렇게 저를 데려간 친구와 나머지 둘은 얼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진짜 받은 거예요? 저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제대사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여자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얘기네 당겨주실 기회에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얼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줄 안에 실 넣어가지고 당기는 거죠 얼굴을요? 네네네 그네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데려간 친구와 나머지 둘은 얼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리프팅 시술이라면 뭐 수술이 아니니까 네 광주 봄나들이 가서요 몇 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저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죠 얼굴은 띵띵 붓고 시퍼렇게 멍들고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우리 진짜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설상가상 봄꽃축제 기간이라 숙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밤새 숙소를 찾아다니다가 친구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로 묘안을 냈습니다 야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차 안에서 자는 거 어때? 왜? 아니야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괜찮으세요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 주차장에 잠시 주차하면 안될까? 왜 이렇게 잘해? 리프팅 받아봤지?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땡겨서 얼굴이 이렇게 크겠어요? 아 진짜 땡겨서 커진 거 아니야? 이런? 아 너무 웃긴다 어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칭찬하며 광주의 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는 했는데 이 몰골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니가 가서 물어봐 넌 그래도 입이 움직이잖아 야 이건 니 아이디어잖아 니가 가서 물어봐봐 어우 진심해 다시 와서 누굴 보자 얼굴이 잘 안 움직이네 지금 그렇게 저희 넷은 경찰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들어갔죠 저희가 등장하자 경찰서가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사로 보이는 분이 달려오셨어요 어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네 아 저희가요 그러니까 부천 사람인데요 아 그 봄나들이를 나왔다가 아 근데 나들이 와서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어머 정말요? 아 많이 많으셨네 아니에요 얘네는 턱 쪽으로 두 방 저는 눈에 한 방씩 뭐 많이 나네요 따 심각하네 일단 작성하셔야 되니까 잠시만 여기 패싸움권 한 개 어머나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요 아 이제 자세한 상황은요 저쪽에 오늘 경찰이랑 얘기하시면 되고 어머나 아 저는 원래 하던 게 있은 게 어 잠시요 아니 패싸움이라뇨 아니 하긴 우리 꼬라지가 영락 없이 뭐 치고 박은 꼬라지이긴 했지만 아니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는 경찰관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를 요리조리 살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분들 같으신데요 합의하시는 건 어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는 안 싸웠어요 저희 되게 친해요 아 그럼 누구랑 싸운 거죠? 상대방 쪽은 몇 명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성형을 한 거예요 또 일순간에 경찰서가 쇠해지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성형을요? 네 부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네 광주에 오셔가지고 네 분이 다 성형을 했다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경찰서 주차장에 차 대고 잠깐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이게 마취가 덜 풀려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게 처음 보는 상황인데 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공용 주차장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 여긴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거든요 거기 그쪽으로 차를 대고 잠시 쉬시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인사해 빨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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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아니에요 네 감사하다고 몇 번 인사드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공용 주차장에서 쪽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휴게소에서 해장국을 한 그릇씩 먹고 거울을 보는데 저희 넷이 밤새 눈은 더 부어있고 멍이 들다 못해 건푸르게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해 그렇게 우리의 따스했던 봄날의 꿈은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 며느리가 현재 경찰관인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엄마가 망신스럽다고 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그때 그 광주경찰서 경찰관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리프팅 버전으로 해줘요 왕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